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어와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민우쌤입니다. 자 여러분 좀 뭐 시험 끝나고 쉴 만큼 좀 쉬셨을까요? 뭐 빨리 끝난 친구들은 저번 이제 뭐 7월 첫 주 그 전주에 본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. 6월 마지막 주 그 다음 7월 첫 주 해가지고 시험들을 보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좀 휴식을 취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을 앞두고 계셨겠죠? 근데 이제 우리 여름방학은 너무나 기대가 되잖아. 뭐 할까봐 성적이 막 이제 오르는 그 씨앗을 막 뿌리는 이런 걸 할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되는 시즌이잖아요.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들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이번 2023년 하반기 커리큘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.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름방학 때 선생님하고 이제 저하고 교과서 외의 강좌 중에서 제일 핵심은 유형 독해 편 레벨업을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유형 독해 편이 이제 여러분들 기존에 이뤄졌던 거는 조금 고1, 고2 지문들을 가지고 여러분 했었다면 유형 독해 편 레벨업은 고2 지문들과 그 다음에 조금 끼워서 고3 지문들 여러분 당연히 다 기출 문제입니다. 최근 3개년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유형 독해 편으로 해가지고 선생님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왔는지에 대해서 더 한번 리마인드하고 더 뒤에서 이제 심화로 들어가고 싶은 친구들은 유형 독해 편 레벨업을 따라오시면 됩니다. 어 유형 독해 편이 뭐야? 라고 궁금하신 친구들은 당연히 이거 기본부터 해서 차근차근 좀 들어보시길 바랄게요. 그리고 OT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강좌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구한 이상점이 맞는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확인해 주시는 거 필수입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여러분들 한강 한강씩 이제 업로드가 될 거예요. 자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거 선생님 꼭 추천합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들 지금 3월 그리고 6월 모의고사 보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유형들 나의 약점 유형이 파악되신 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유형별로 푸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. 그냥 해석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논리 구조를 맞추고 문제를 풀어가는 원리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꼭꼭꼭 들었으면 좋겠어요. 아시겠지?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8월이 되면은 계약보다 조금 앞둔 시점에 이제 여러분들 고등영어, 능률김, 그 다음에 지학민,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5단원, 8단원까지의 범위, 2학기에 딱 해당하는 부분이겠죠? 이미 완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고1 친구들, 고1 친구들이죠? 그쵸? 능률김, 지학민 출판사 보시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생님이랑 뭐 문제풀이, 문제들 이런 것들 조금 요청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긴 한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제 교재 같은 거에 보면은 그리고 또 프린트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업법오류나 또는 순서별 찾아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되어 있으니까 같이 계속 학습하시면서 교과서 내용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2 친구들을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능률김, 이제 영어2가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. 그쵸?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YBM 박, 그쵸? 이것도 선생님이 촬영을 다 끝내놨어요. 촬영은 다 끝내놨기 때문에 지금 차근차근 업로드 되는 거에 맞춰서 8월 전에 여러분 완강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 교과서 내용들 알고 싶으신 분들은 8월 뭐 이제 한 둘째 주 이제쯤에 계약을 하니까 그때부터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미리 교과서 내용 숙지하고 들어가도 좋고 아니면 학기 중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대비 맞춰서 능률김, YBM 박 친구들, 영어2 들으시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오시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달학원 출판사 거 진행 중이에요. 달학원 출판사도 영어2 지금 진행되고 있고 혹시 이번 2학기 때 또 영어1을 보시는 친구들은 각 출판사별로 영어1도 같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. 그 다음에 YBM 하는 선생님 촬영 예정입니다. 정확히 며칠부터 딱 촬영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애매하긴 한데 7월 말쯤부터 한 8월 초 이 사이에 딱 처음 부분 8월 처음 1일부터 이때 그쯤 해가지고 시작을 할 거거든요. 그래서 YBM 한 출판사를 공부하시는 영어2 고2 회원님들도 여러분들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리고 이제 독해와 장문 파트를 선생님이 하나 이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. 동화권 출판사 보시는 여러분 친구들은 같이 또 독해와 장문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 선생님이 YBM 한 조금 이제 조금 빨리 어느 정도 급한 범위 한 1과에서 4과 정도 조금 해놓고 동화권도 같이 들어갈 거니까 한 8월 둘째 쪽 광복절 그쯤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. 그리고 선생님이 그것들을 쭉 촬영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제일 기대하고 여러분들 제일 여러분들이 항상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날카로운 그렇죠? 여러분들도 예민한 9월이죠? 고1 고2 9월 학평 변형 집중 PT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선생님이 6월 달에는 이제 촬영을 바로 시험지 나온 날 받아서 그날 밤에 촬영을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들 볼 수 있게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하게 최대한 스피디하게 여러분들 이제 강의 업로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이 공부할 자료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6월 3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선생님이 풀케어 자료들 진행해드리고 있죠. 그래서 메일로 받아서 선생님하고 강좌 속에서 다루지 않은 지문들 그것들에 대해서도 주제문 정리할 수 있게 순서배열 정리할 수 있게 그 다음 업법으로 정리할 수 있게 공부할 수 있는 파일들 그래서 전범위 다 공부할 수 있게끔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저번 6월 때부터 좀 이제 어떤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업법 의료 자료들 조금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공개 자료실에 몇 개씩은 좀 올려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번에도 9월에도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 요청할 거 하시고 또 받아가실 거 챙겨가시면서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영어 2, 천재 2도 이때쯤에 개강을 할 거예요. 9월 한 이제 둘째쯤, 둘째 주 정도 이거를 조금 빠르게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영어 2로 갈 건데 어 이제 시험이 9월 말쯤에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시험 범위에 해당될 수 있는 최대한 이제 천재 2 출판사로 공부하는 친구들 도움받을 수 있게끔 제가 좀 빠르게 여기 부분도 앞에 부분을 좀 일단 해놓을게요.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많은 출판사 친구들하고 저하고 만나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에는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 내년을 위한 강자들이라서 좀 1학기 강자들 몇 개를 좀 여유있을 때 해놓을 거라서 10월 달에 뭔가 새롭게 그쵸? 개강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을 겁니다. 좀 고등영어 고1 친구들 전범위도 좀 선생님 촬영하고 그렇게 될 거 같은데 이제 11월에도 이제 고1, 고2, 11월 그쵸? 학평, 면역, 집중, PT는 똑같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케어 자료들 완강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업법 의류 자료들 더 연습하고 싶으신 친구들 계속해서 올려주세요. 질문 게시판에 계속해서. 지금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여기 우리 공개 자료실에다가 업로드해드리는 거 그래서 풀어보면서 계속 연습하시고 본문 파악하시고 이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좀 하반기 이렇게 바쁘게 돌아갈 것 같아요. 그렇지? 지금 너무 날씨가 요즘 너무 덥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막 진이 빠지고 시험도 끝났기 때문에 지금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. 음, 여러분. 그런데 이 여름 어쨌든 끝은 있고요. 또 여러분들의 다음 9월, 10월에 올 중간고사 그 다음에 12월에 올 기말고사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거고요. 또 그렇게 하면 또 한 해가 끝이 나고 내년이 됩니다.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. 1년을 살아가는 이제 그 주기가 점점 여러분들이 짧게 느껴질 겁니다. 지금 고1, 고2 여러분들 친구들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때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고1, 고2 시간이 훨씬 더 짧게 느껴질 거예요. 와, 벌써 1학년 끝나가는구나. 벌써 2학년 끝나가는구나.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짧은 기간에 우리는 더 알차게 보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헛되이 보낼 수 없습니다.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성적, 영어 성적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민우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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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